새해 들어 동대문구에서는 조직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민선 8기 구청장의 주요 역점 사업 방향에 맞춰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을 조정한 건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이 기대되고 또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김진중 기자가 이필형 구청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동대문구청사 9층에 미래행복정책과라는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건너편 기후환경과도 올해 이름을 바꾸고 재정비한 부서입니다. 동대문구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부서별 조직진단과 직원 설문조사 등을 거쳐 올해 1월 1일자 조직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행복정책과와 건축안전센터가 신설됐고 패션의류봉제팀과 청년정책팀, 1인가구지원팀 등 모두 6개 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2050 미래도시 프로젝트라는 중장기 과제를 목표로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략 부서를 배치했다는 설명입니다.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와 청량리역압개발을 함께해서 거기 우리가 홍릉바이오허브 밸리가 있는데 그거를 미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같이 연결을 해서 청량리를 핵심 도시의 메카로 삼으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도시드론팀도 올해 신설된 부서로 4차 산업 신기술을 행정과 접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은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나 지역 내 교통 흐름 분석 등 상용에 대한 밑그림만 그리고 있는 준비 단계. 올해부터 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에 들어가 임기 중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상용드론 부분에서 우리가 아마 지금은 이제 구름 속에 좀 있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투자를 해들어가면 거기 인력과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재임증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랑천수변관리팀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앞서 중랑천수변공간 개발과 시설물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또 패션의류봉제팀은 동대문구의 패션 봉제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지원과 인프라 조성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김진중입니다.